다음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을 고발. 우리공화당은 18일 영등포경찰서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무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고발하였습니다. 우리공화당은 김무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15일 우편 발송했고 18일 오늘 고발장이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의고발인 김무성 의원은 1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견제하고 탄핵 무효투쟁을 내내 해온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매도하며 조 대표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모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조원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공화당은 김 의원 고발을 결정하고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한 음해 허위사실 유포 비방에 대해 예외 없이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분명하게 알립니다. 2020년 5월 18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